인사 할까요? 여기까지만 더 뽑아보면 되겠다. 되게 기대된다. 사장님이 뭐 좀 벗어 주세요. 네, 네. 영상 벗을 사람이세요? 저 혹시 쉐딩 돼요? 비수기여가지고. 공개한다고 하면 원래. 그럼 이제 물은 나오고 어떻게. 근데 물은 나오고 싶어 하는데. 포스터 촬영이 원래. 되게 어색했는데. 더 어색해진 것 같아요. 벗을 줄은 몰랐는데. 맨날 무대에서만 봤다가. 여기서 벗으려니까. 약간. 부끄럽네요. 자체 모자. 약간 유튜브 소개 포인트 한 번 줘볼까요? 약간 그런 식으로. 응. 어 훨씬 더운 것 같아요. 진짜 눈물이. 진짜 눈물이. 진짜 울 것 같아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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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. 이거 왜. ㅋㅋㅋ 이건 너무 안아uka 왜 그러냐 저기 이건 못 해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입어야 될지 괜찮을 수 있어야 될지 근데 엔딩 이제 잘 입지 아 안 했는데